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방송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참 중요한 회사죠. 중요한 회사인데 삼성전자 문제를 어제 2012년 지금부터 한참 전이죠. 소위 패키징의 아주 중요한 도구를 한미반도체의 특허를 뺏겨서 계열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미반도체의 서로 교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장형태 기자의 엔비디아 젠슨 황이 대만에 대한 그런 애정을 실천한 걸 보고 제이신이라는 분이 쓰신 걸 보고 제가 몰랐던 한미반도체가 hbm 생산의 핵심 장비인 듀얼 tc본드를 납품하지 않았다 이야기죠. 특허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이지만 한미반도체의 매출에 차지하는 부분은 압도적인 그런 기계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납품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옛날 일이니까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좀 드물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한 거죠. 소개를 했는데 오늘 한 분이 아주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주 이게 납품업체 특허도용 삼성적 패소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아트란타에 사시는 아드김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올렸네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나올 때마다 제2인자 기업들이 안주하던 1등 기업들을 제치고 올라서는 것이 시장경제의 무서움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환경이 바뀌게 되면 소위 1등 기업들은 특정 사업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에 1등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그 여러분들 적응에 성공했던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실패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아마존이 등장하니까 월마트가 여러분들 오프라인의 1등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ai 출현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밀렸던 하드웨어 대표기업인 엔비디아가 주가총액 3위에 올랐고 지금 이제 2위죠.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더 높은 주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2인자였던 SK하이닉스가 삼성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1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사장과 경영진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삼성은 서서히 침몰하는 인텔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하고 엔비디아나 회사하고는 천량제차가 낫지 않습니까 항상 만년 2등이었던 amd하고 여러분들 인텔의 주가도 거의 따블 정도로 amd가 앞섰지 않습니까 새로운 환경이 등장하게 되면 다른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해서 1등 되었던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으면 그냥 도퇴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참 기업이 어렵습니다. 특정 환경에 잘 적응된 플랫폼을 갖고 있던 기업이 새로운 환경이 등장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붙어 있는 인베스터 조선닷컴의 여러분들 아주 실력 있는 기사가 하나 올랐네 정나경 기자가 쓰고 이도연 부장의 에디팅을 한 건데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범용형 반도체를 대량으로 제조해 가지고 시장에 판매하던 시대에서 맞춤형 이런 반도체 시대로 전환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새 환경이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냥 CEO 한 명 바꿔가지면 잘 될까 회의를 품는데 정나경 기자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네요.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협업하는데 상생하거나 공생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파트너사인 엔비디아, 네이버, 한미반도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삼성전자가 협업을 하게 나가는데 함께 일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하고도 여러분들이 약간 불협함이 생기고 얼마 전에 여러분 네이버하고 이런 마하1, NPU, 신경망 처리 장치하고 여러분들 개발하고도 불협함이 생기고 지금부터 2012년도의 특허 소송 때문에 한미반도체하고는 완전히 갈랐었고 아주 심층 기사네요. 보시게 되면 2012년 삼성전자 납품지연 문제의 원인으로 이번에 아마 엔비디아 이름 납품지연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에 한미반도체의 관계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아주 이제 SK하이닉스는 MRMUF 방식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고대육폭 메모리를 만들고 삼성전자는 TCNCF 이름 공정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특허 소송에서 여러분들 삼성이 자기 기술을 뺏겨서 계열사에 주고 난 2012년도에 승수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완전히 끊긴 모양입니다.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장비는 SK하이닉스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까 한미반도체의 소송을 했던 그런 경험이 고대육폭 메모리의 품질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2012년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특허침의 소송이 틀어지면서 뭐죠. 그냥 관계가 끊어진 거죠. 한미반도체의 관계를 설령 삼성전자가 복원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당분간 MRMUF 방식을 가지고 고대육폭 메모리를 만들기가 힘들다. 칩과 칩 사이를 메우고 이어붙이는 MUF 몰디드 언더필 공정에 일본 나믹스의 소재가 필요한데 나믹스는 해당 소재를 5년간 SK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완전히 공정이 다른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공병호 tv에서 또 한두 번 다뤘습니다. 공정상에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공정을 바꾸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한미반도체의 장비 납품 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나믹스가 독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갑이기 때문에 항상 지시 명령으로 그냥 사업을 하더라도 몇십 년 동안 잘해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상생해 나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메이커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cms라는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장비를 터크를 침해해가지고 이렇게 이 두 회사가 또 경쟁관계가 있고 메모리는 하이닉스하고 경쟁관계가 있고 시셈 반도체는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경쟁관계가 있고 파운드는 tsmc하고 경쟁관계가 있는 거죠. 애플이 여러분들 본인들의 npu 신경망 처리장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의 애플에 탑재하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삼성 파운드리 없지 않게 맡기겠습니까? 맡길 수 없죠. 구글 이름들 자체 특화된 npu ai 반도체 중에 하나를 설계를 했는데 그걸 삼성 파운드리한테 어떻게 주겠습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여러분들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설계를 넘기게 되면 삼성이 다른 부서에서 카피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삼성의 이름도 딜레마인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지금 경쟁상태인 겁니다. 잡음이 끊이질 않는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고객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까지 고대역법 메모리 잠재가치를 놓쳤다는 경영상 오판 공룡에 비유되는 사업구조가 주목받았다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냐 맞춤형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HBM 개발 협력은 10년 이상 동안 이루어졌고 SK 하이닉스가 이 과정에 칩을 더 높게 쌓기 위해 한미반대체와 MRM6P의 양산을 위한 협력관계를 다지고 기계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나믹스의 핵심 송구제도 공동 개발됐다. 그런 것이 아주 일천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다 만드니까.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고대역품 메모리의 매출 이익 비중이 0.1%도 믿지 못하던 시절에 고객사는 물론 장비 소재업체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온 것이다. SK 하이닉스가 고객사인 엔비디아하고 AMD 장비는 한미반도체 소재는 일본 리믹스. 고객사 주문을 소화하기 위한 영업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협력 생태계는 대만 파운드리 TSMC까지 뻗쳐 있다. 펠립스, 메모리, 바운드리, 공정장비 소재까지 AI 칩 공급을 위해서 연합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SK 하이닉스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협력관계를 구축한 곳들이 현재 AI 반도체의 SK 하이닉스의 핵심 벨로체인을 이루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에는 시장성 문제로 협력을 중단했거나 납품 갈등을 겪거나 경쟁관계에 있거나 소송을 치른 곳들이다. 이제 와서 유일한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상이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은 아주 특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강의를 다녀보면 너무나 다르죠.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강점을 살려 AI 반도체 제조의 턴키 방식 수준을 펼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일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앞서면 앞에서 나온 모든 회사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하 1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디어를 네이버가 냈는데 삼성이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네이버하고 이런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딴 면인 거죠. 2012년에 한미반도체의 갈등하고 여러분들 오브랩 되는 것이고 최근에 엔비디아 여러분들 비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항의하고도 다 그거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앞으로 펠립스 반도체 설계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신뢰할 수 있겠냐? 신뢰할 수 없죠. 파운드리 이름 삼성전자 안에 사내부에 파운드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설계도를 어떻게 넘깁니까? 설계도 넘길 수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문제는? 저가 함께 설계도를 어떻게 누가 넘기겠냐 이야기죠.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네이버하고 AI 칩 개발인 NPU 개발인 마하이레에서 부려밤이 나온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까라면 까 우리가 1등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아주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여러분들 그 소위 기업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쯤 그러니까 이제 가고 직원들의 여러분들 헌신적이고 충성도가 많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저 삼성을 움직이는 저 직원들의 충성도 같은 것이 이제 계약으로 다 바뀌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삼성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시킬 건데 저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던 거죠. 그렇다니 뭐 오나가 지금 현장의 이런 뼈가 여러분들 굉장히 굳은 그런 창업주도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은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헝거리 정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렇다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 이야기는 애플이 TSMC와 맞손을 잡게 돼 최대 배경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항상 지목되었다. 저라도 여러분들 안 주죠. 어떻게 여러분들 본인들의 핵심 칩을 설계 도면을 넘겨가지고 삼성의 파운드를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TSMC 대만 반도체는 사업 구조상 경쟁할 그런 여지가 없고 또 아마 지금 윤리가 TSMC가 비밀 준수나 이런 부분이 맹악할 겁니다. 오늘 여기 참 좋은 글을 쓰셨네요. 업계의 아주 정통한 정나경 기자가 현재 삼성위기 실상을 훨씬 더 심층적으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엔제디님 고맙습니다. 박가치님 고맙습니다. 이름 좋네요 박가치.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조금 짧게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소소하고 가십거리 그런 주제도 좀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대한 긴 시각 넓은 시각 그리고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ampja. 아멘